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망한 치칼부 피자 먹방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속부터 속이 알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을 깔고 치즈하고 소세지를 싸서 빠지게 치즈 이 시각 면 리액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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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4, 5, 6, 6, 7, 8, 9, 9, 11, 10, 11, 12, 13, 14, 14, 14, 14, 15, 20, 21, 33, 35, 31, 5000원 밑에 있던 애는 바삭바삭해요 양념장 양념에 도구도 있어 치즈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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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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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약간 오늘 좀 지저분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있던 도우는 약간 좀 바삭바삭한 감이 있고 중간에 있던 도우랑 위에 있던 도우는 촉촉해요 바보트 바닥에 집중하네 바닥에 있던 도우는 소스 두꺼운 반 바닥에 있던 고춧가루 다 먹으면 맛있거든요 세균이 없는 피자인데 토핑이 엄청 많아 소스랑 그런 피자를 와구와구 베어 먹는 느낌? 저희의 고추는 곰이 간장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간장 참기름 닭다리 면을 다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마늘이 다 먹으면 돼서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ved 오늘의 생선을 꼭 먹어볼게요 제가 몇번을 먹으면 좋겠네요 닭다리스 면을 다 먹으면 맛있지만 소시지 물이 잘 익어서 닭다리스마스 이제 다 먹었어요 아트앤 다 먹는데 다 먹어야지 토마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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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눈매랑 또 나눠 먹어야겠어요 여긴 너무 많아요 대문식하고 피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구요 마지막에 이렇게 망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으니까요 맛있으면 된거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져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신쿡이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짠 오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된다 된다 너 저리 가 šusa 감사합니다 甘 왕 앗 뜨거 아 뜨거